계속... 아나 어디가요? 머리는 산발해서 어디가요? 시에본가? 세부인가? 아닌데 태국인가? 아닌데 이준기나라다 비쥬트 잔디가 모취불딩 쫘악 해서 여기 또 보러 가야겠다 우리 애기가 자고 있어요 어디 갔어? 파마한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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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공깃밥을 아무도 안 먹는다고 해서 이모부가 시켰는데 이모부가 먹는 공깃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파마한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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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. 우리 키포공원 갑니다.